향한 열정, 비상하는 K3리그 28라운드에서 강릉시민축구단과 FC목포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재현입니다. 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은 감독의 선택, 황한진 골키퍼, 지병우, 박선주, 김선태, 이병욱, 차승현, 강용석, 백승우, 크리스찬, 주니호, 최남준 선수까지가 선발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연호 감독이 들고 나온 선택, 이휘수 골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여자율, 박선용, 김성진, 이종민, 이유찬, 김동욱, 이종렬, 김원민, 김유성, 주영재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이제 경기 시작을 앞두고 있고요. 네, 휘스를 올렸습니다. 양팀의 경기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강릉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FC목포가 자리합니다. 가져가면서 포스트의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왼쪽까지 풀어 나옵니다. 그리고 백승우 왼발 직접 들어갑니다! 백승우, 이른 시간 선전골 뽑아냅니다. 스코어 1대0! 주니호 선수가 내려와서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무섭게 주니호의 전환패스가 이어지면서 크리스찬 걸쳐서 백승우까지 갔는데 백승우의 왼발 슈팅이 정말 멋진 대정을 그리면서 골문을 통과했습니다. 아, 여기서 백승우 쳐놓고 왼발 슈팅 강력하게! 반대편 팝포스트에 이비스 골키퍼가 닿을 수 없는 구석으로 보냈습니다. 와, 백승우의 이 왼발 슈팅은 정말 본인에게도 기억에 많이 남겠고요. 팬들도 오랫동안 회전할 만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경기 시작부터... 반대편 열어줍니다! 주니호예요! 주니호 접어넣고! 오른발! 태클! 김성진! 김성진의 멋진 태클입니다! 다시 주니호 발바닥 긁어놓고 안쪽 넣어줄 때 이어받을 수 있을지 몸싸움 등지면서 밀고 들어갑니다. 주니호! 그러다 골라인 바깥으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아쉬워하는 주니호! 자, 여기서 크리스찬이었군요. 크리스찬의 슈팅을 김성진이 태큰로 막아내는 과정 멋진 태클이 나왔고요. 주니호도 끝까지 밀고 들어가봤습니다만 자, 이렇게 되면 뒷공간 열려있죠? 빠르게 속도를 올려봅니다. 강릉 시민의 역습 찬스! 흔들어놓고, 접어놓고! 최남준 계속 가는데요! 밸런스 무너집니다! 그리고 오른발! 오,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갑니다! 크리스찬! 세컨볼 집중력 버리였던 크리스찬이 스코어 2대0을 만듭니다! 아, 그리고 원투, 원투! 주니호와 크리스찬, 브라질리언 듀오가 리듬을 맞춰봅니다! 오늘 좋은 품을 보여주고 있었던 크리스찬이 끝내는 득점까지 신고하는 모습 자, 느린 장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최남준이 접는 과정에서 수비 관찰에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김성진이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하게 강영석이 압박을 들어갔고 김성진의 컨트롤이 길었던 틈을 타서 크리스찬의 슈팅! 구석으로 향하면서 절묘하게 골망을 갈랐습니다 아, 여기서 이 강영석 선수의 압박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김성진이 좋은 수비를 해줬는데 한 번에 클리어링을 해내지 못하게 강영석이 압박을 들어왔기 때문에 크리스찬에게 슈팅 찬스가 났거든요 강릉시민이 오늘 경... 자, 어떤 궤적을 그릴지 동료를 활용해 봅니다 자, 주니 웨어! 막았고 세컨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병욱! 어느새 어느새 너무나 멀어져버린 강릉시민축구단 이제 스코어는 3대0이 됐습니다 와, 지금 박선주 선수의 킥이 정말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왼발로 높은 궤적을 그렸고 떨어지는 그 위치에 정확하게 주니어가 서 있었고 네, 골키퍼가 펀칭을 한 번 해내봤습니다만 펀칭 한 공이 그대로 이병욱 선수 발 앞에 예쁘게 떨어졌습니다 이병욱의 득점으로 이제 점수는 3대0 강릉시민축구단이 3골차 크게 앞서나갑니다 와, 이병욱 선수가 이 공을 따내는 과정도 좋았습니다만 마침표가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컨트롤이 약간 길게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경기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이 홈에서 많은 홈팬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정말 멋진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백승우의 왼발 슈팅, 크리스찬의 오른발 슈팅 그리고 이병욱의 세컨볼 마무리까지가 나오면서 강릉시민축구단이 3대0으로 산뜻하게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자, 의스를 입에 불었고요 네, 이제 다시 양 팀의 경기 재개되겠습니다 후반전 45분의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이제 화면 오른쪽에 홈팀 강릉시민 화면 왼쪽에 목포가 자리합니다 돌려줬습니다, 백승우 두 명 사이 백승우 박스 한쪽 돌파!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박스 안쪽이라는 판정입니다 후반전 전열을 가다듬고 뭔가 해보기도 전에 목포에게 또 한 번 커다란 시련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릭스의 대결 주니어 천천히 출발합니다 주니어 들어갑니다 가장 깊숙한 구성으로 주니어가 침착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스코어 이제 4대0이 됐습니다 주니어의 시즌 다섯 번째 득점 강릉시민의 운명 경기 네 번째 득점 선수들 이제는 정말 여유 있게 득점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아, 목포가 후반전 시작부터 뭔가 반전을 꽤 해봤는데 사실 지금의 이 페널티킥은 조금 불운했어요 박스 모서리 부근에서의 반칙 그리고 페널티킥 주니어가 깔끔하게 밀어넣으면서 스코어 이제 4대0 넷골차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득점에 맞춰서 또 금고락기 소리가 들려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밀고 들어오면서 박스 한쪽까지 진입했습니다 왼발로 직접 선반입니다 황한준 오랜만에 득점 찬스를 가져가봤던 에프스 목포 주인공은 교체돼 들어간 이영찬이었습니다 접어놓고 침착하게 왼발 슈팅 아, 지금은 정말 완벽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냈는데요 한 번 접, 또 한 번 1대1 자신감이 붙어있습니다 백승우 한쪽 치고 들어가면서 오른발 직점! 막았습니다! 핑거팁! 이휘수의 핑거팁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선수 백승우 선수의 오늘 발끝! 그 누구도 시킬 수 없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슈팅이 나왔어요 빨려들어갔다면 정말 이번 라운드에 득점이 될 수 있을 만큼 전반전에 그 왼발 슈팅 패스 들어가면 크로스 기회에 나오고요 박선영의 오른발! 와, 궤적 좋아요 다시 한 번 오른발! 굴절! 나갑니다! 자, 지금은 김원민 선수의 오른발 슈팅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또 한 번에 오른쪽으로 크게 전환했을 때 박선영의 위협적인 크로스가 나올 수가 있었고요 김원민 선수가 세컨볼까지 집중력 발휘하면서 오른발을 노려봐야 될 텐데 점수 차 많이 나고 있긴 합니다만 포기하지 않고 붙여줍니다 가운데 쪽 헤더 흘렀고요 세컨볼!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목포FC의 해결선은 여재율 선수였습니다 스코어 4대1을 만듭니다 아, 여재율이 지지난 경기 울산전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을 뽑아내는 모습이고요 코너킥 상황에서 문전 앞쪽 혼전 상황이 찾아왔는데 여재율이 집중력 놓치지 않고 자, 지금 동네 맞고 흐른 볼 본인 엉덩이 맞고 뒤쪽으로 흘렀는데 공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서 오른발 슈팅 가져갔습니다 아, 여재율의 세트피스에서의 득점 능력은 또 상당하네요 오늘 경기 전반전부터 여재율 선수가 보여줬던 수비력이 상당해졌고 오른쪽 측면 강용석의 전진 강용석 안쪽 좁혀 들어오면서 왼발! 떴습니다 강용석의 왼발에 걸렸기 때문에 정확한 슈팅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나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앞쪽에 서있던 여재율 선수를 완전히 녹여내고 왼발 슈팅 각도까지 만들어내는 장면 얼마나 왼쪽에서 크로스 높게 붙여줍니다 떨어지는 공 오른발! 워호 워호 김유성 김유성의 오른발이 또 한번 번뜩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크로스 굴절되면서 굉장히 높게 떴는데 떨어지는 타이밍 정확하게 맞춰서 오른발 발리 슈팅 가져갔거든요 쉽지 않은 슈팅이었는데 이렇게 정말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김섬태입니다 그리고 헤더 월에 닿지 않습니다 엄승민 오른쪽 측면에서의 크루스가 날카롭게 올라왔고 엄승민이 끝까지 따라가서 머리를 갖다 대봤습니다만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김진욱 선수가 오른쪽 김유성 밀어줬고요 박스 한쪽 오른발 슈팅 슈퍼테클 지병우입니다 김기찬의 슈팅 지병우가 막아냈습니다 김기찬 선수의 번개같은 침투 이후에 슈팅까지 좋았는데 지병우가 엄승민 치고 들어가면서 왼발 크로스 가운데 쪽 펀칭 세컨볼 정채권 정면입니다 2위수 잡아냅니다 아 목포가 지금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을 타서 강릉시민 선수들이 한 번 마지막 공격 찬스 가져가 봤는데 지금은 정채권 선수의 마무리 슈팅이 너무 정직하게 향했습니다 아 이영찬 이 패스 끊겼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90분 경기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전 시작부터 후반전 끝나는 그 순간까지 뜨거운 응원을 보내줬던 강릉의 홈팬들 덕분에 강릉시민축구단은 4대1의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